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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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해요 여자로 안 보이나요 분대는 핑계뿐이죠 일별 상처가 두려운가요 에이 에이 헐라 난 과제도 노 카페도 노 밤에는 별구경보다는 기지방 호 휴가 나와봤자 뭐하나 싶어 돈도 없어야잖아 내 월급 10억 너가 좋아하는 레스토런 너가 좋아하는 레스토런 비엑스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런 비엑스 찾아봐도 없는 공통점 어울리지 않아 그 누구도 못 속여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찾던 남자와는 다르네 군나 모바일 미지 나 거리가 멀어 커피 마시며 공부하는 건 어림도 없어 인연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인연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Please give up 보고 싶어도 not right now 그만 끊어 한 공기 세척하러 가 아저씨 전화해요 콜레콜 괜찮아요 주소라도 불러주세요 배송 편지 써줄게요 아저씨 너무해요 여자로 안 보이나요 군대는 핑계뿐이죠 입은 상처가 두려운가요 너가 PPT 준비할 때 난 M16 조립했을 걸 사실 난 자신이 없어 널 웃게 할 능력이 안 돼 너가 과 MT 놀러 갈 때 난 ORE 받고 있을 걸 사실 난 자신이 없어 제대하고서 연락할게 어쩜 그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나요 이제 좀 더 솔직히 내게 마음을 열어요 아저씨 이상해요 공복이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다림질 주름 너무너무 잘 잡혔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저녁일 언젠가요 대한민국 가장 높은 힘 군대하면 역시 공군이죠 랄랄랄라 샤랄라 샤랄라 152 오케이 Hey My feelings are mixed up 아저씨 This is ridiculous 군복이 네 목소리에 미끄덩 너가 계속 이러면 혼란스러워 왜 마음으로 지럽혀 아저씨 에코한테 써? 오케이? 오케이 다 먹고 왔어요 난 다 군대 1만 3초가 누려 가요 바리지 말고 새로운 인연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Please give up 아저씨 아저씨 사랑해요 사토녁 오늘 앞서 주래요 이동하니 더 볼게요 elen 구독! 1000번 600液 영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